도용돌이 이쪽에 수치가 되어도 좋으니 건강하게만 잘하자오 아니야 아 아 으 으 으 만절 오늘 밤 당신의 관절을 가져가겠어요 오늘 밤 당신의 관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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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건 사기야 오늘 밤 당신의 관절은 이번 전에는 못쓰지만 오늘 밤 당신의 관절은 오늘 밤 당신의 관절은 오늘 밤 당신의 관절은 교훈을 마요 안좋은 안좋은 check it 교훈 오늘 밤 당신의 관절은 돌겠네 킹썬 가슬기 교훈각 안 나오지 않나? 딜이 교훈각은 안 나오고 교훈 트래쉬 겜 교훈각은 안 나오지 않나? 교훈각은 안 나오지 않아서 공땡이 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연맥탄 버리는 거 무서워서 못 버리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쓰레기 앤드 진짜. 너와 3턴 31댐. 감사합니다. 드론은 쓰레기가 사실은 미션을 성공했으니. 잘 됐군. 잘했군. 잘했어. 스톱돌 필요없다. 어설피. 교훈 볼건데. 개노 3. 킹선 가슬기. 약화 걸렸어. 딜이 안 들어간. 연맥탄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스톱돌. 스톱돌. 정확히. 템터그래프 좋다. 의다한 교훈. 해시계. 이봐요 돈이 없잖아요 음 음 음 블리트 가자 연막탄 있잖아 쫄지마 강화할걸 강화가 맞는 판단이었다 3뎀은 맞아도 되는데 부상세계는 좀 꼽네 1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턴 좀 쫄리네. 병체와 쓰기도 좀 그렇고. 휴... 일은 할 뻔. 쿠션 먹자 짐승인데. 휴... 휴... 집에 사색으로 갈까? 아이고... 룬피 아니신가? 룬피 특 보조나님. 룬피라미드는... 핸들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보조는 뭐죠? 보조는... 핸들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끝업. 빔이다.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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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 카드가 결국에 딜을 맞을 수 밖에 없네 돈을 받았어야 되니까 깎아 포션 참내 드로 꼬라지 아 근데 덱에 드로 없으니까 보일만 하지 아 이 쓰레기 게임 제발 분화 맨 밑에 있는거 봐 개 인기 담뱃대 정지수야 담뱃대 있으면 교훈 토사 구팽 할 수 있겠다 이 pic이 담뱃대 이 이 담뱃대 노 노 배 토사 삼 롸 토사 웅배? 웅배 하나 있으면 이규준 여기서 두개 다시 올 수 있다 심호흡 숟가락 숟가락 영채화 숟가락 교훈 심호흡해도 손해 안보겠지 병채화 병채화면 사고방지 되겠다 정보 쓰레기 나는 영채화 무제한으로 즐긴다 이런 좋은 카드를 쓰는 파란 캐릭터는 어떤 직업일까 아이언 클레드 화형보다 강한 카드를 쓰잖아 정신수야 쥐 쥐 나올건 빨리 나오지 아니다 고채 숫광 저거 나와야 되는데 내면의 평화 내면의 평화말고는 지금 먹을거 없다 전부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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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평 무조건 4평 추월도 나오면 굿 대로가 하나 더 있어야 하나 더 있네 정신수양 15번 이렇게 돌리면 되겠다 야 나쁜놈아 하지마 흐지물 누구 샘 구 Qing 정신수양 샘 샘 까 샘 샘 샘 굿 오오오오오오예 이거 어차피 펜터로 다차기 때문에 먹어도 됨 신성 탐손 난추 난추도 알만한데 한턴은 단추로 막고 한턴은 영채화로 막으면 되는데 이제 뭐지움 뒷처리 교훈은 아직 강화할거 있지않나 뭐 추월비단 정도는 강화해도 되겠다 교훈이 저거 숟가락 때문에 안타는 경우가 있어서 숟가락 때문에 안타는 경우가 있어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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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퍼컷 앗 어차피 돈다 못쓸 듯 다 보내 봤자 오빠 우리 30일 채웠어 레인월드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쏘리먼스 쥐라서 돈다 쓸 수 있네 삼손골컬 움찔 따쥔 움찔 따쥔 삼손골컬 두카락 하드캐리 해서 교훈답을 수도 있겠다 에잉 판네 그 양반 다 버렸구만 흠 강패가 밀점집 깎는다 저거 좀 따아 외세 간섭이 왜 이렇게 심해 어 감섭이다 저거 좀 따아 외세 간섭이 왜 이렇게 심해 세.. 세요 아니 숟가락 미쳤네 아니 100%인데 아이 그만해 할 만큼 했어 어 어 드디어 타왔다 피까 피까 요가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유물 맛없어 음 아시가 음써요 어후... 왜 쇠를 지우자? 이거... 숟가락 때문에... 옷은 열심히 벌었는데... 맛이 없네... 하지만 숟가락이 있잖아... 그러니까... 중요하잖아... 로그앤 부터 자격 빰빰빰빰바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앗 향로다 재련의 축복 슬슬이나 있나 다 강화되어 있는데 파워 포션으로 나온거 강화할 수 있겠네 기적이랑 벌써 심장허접의 기운이 나는데 뭐 안나 성장허접 뱃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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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걸까요? 저기 숟가락이 이제 그만 이래도 돼 이제 숟가락이 없을 것 같다 이제 숟가락이 없을 것 같다 이제 숟가락이 없을 것 같다 관절 부수기! 앗 이족의 수치에서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자라주어 엄마는 기쁘단다 와 저 약해요 와 넌 앗